쿠텐모르겐, 독일 슈트트 가르트입니다. 독일에서 뛰고 있는 코리안 리거 1탄! 군대 스위가에서 100경기 출전한 우승을 최초로 맛본 독일 축구 1타 감상 정우영 선수입니다. 이게 뭐가 묻었다, 야. 이일리베리히. 1타 감상. 정우영 선수로부터 배우는 독일 축구 족집게 강의. 터치 하나로 이제 수비를 제길 수 있는. 놓쳤어요, 놓쳤어요. 빠르다, 빨라. 아, 훈련 좋다. 빠르다. 아, 진짜 힘들어, 팀이. 아, 갑니다. 야, 진짜 다르다. 이대훈, 슛! 올린다는 느낌으로 힘을 빼고 그냥 이거만 생각하면 돼요. 자, 칩슛! 야, 이거를 여기서 써먹네요. 정우영 선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우영이 효과합니다.